눈이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요? 하실 말씀 없으면 어제 도련님 술이 취해서 엉망으로 들어왔는데 알아요?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 수연씨가 방으로 옮겼는데 토하고 식은땀 흘리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둘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신 거예요? 아님 둘이 싸우기라도 해서 속상해서 도련님 혼자 마셨나? 이상하다 따박따박 받아치던 온수씨 어디 갔어요?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왜 이래요? 나보고 어쩌란 거예요?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아 올수씨 여기 썼네 얼른 윤관에 본점 좀 가봐요 네? 상무님 심부름이야 자 여기 서류 네 부탁해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